지금 이 순간에는 장자도 최고의 맛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막 달려왔어요. 저를 위한 음식이 이 집에 딱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장자도에서 직접 잡은 바지락으로 칼국수를 준비하고 있어요. 가게의 앞 갯벌에서 캐는 싱싱한 바지락에 장자도에서 45년을 살았다는 토박이 주민의 손맛이 더해지는데요. 면발도 남다릅니다. 면색깔이 좀 달라요. 왜 녹색이에요? 크루렐라 칼국수라서 초록색이에요.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크루렐라를 진안에서 공수해왔어요. 고군산군도 바다의 봄맛 바지락과 산골마을 진안의 건강함이 만난 장자도 해물 칼국수입니다. 장자도의 봄을 담은 칼국수? 장자도의 봄을 일단 카메라에 담고 드디어 그 봄을 입에 담을 타이밍입니다. 와 너무 시원하다. 제가 짚라인 타면서 그래도 아직 약간 쎄달하다는 느낌은 좀 남아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칼국수 국물로 진짜 완연한 봄이 왔구나. 아까 짚라인보다는 확실히 이게 더 부럽네요.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또 생각나네요. 면은 쫄깃쫄깃. 바지락은 탱글탱글. 제 입안에 고군산군도 바다의 싱그러움이 아주 한 가지 들어옵니다.